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네덜란드의 회사 우아의 디지털 펜입니다. 많은 작가와 기자들이 전통적인 쓰기 방법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. 그러나 여전히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불편할 수 있죠.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? 누아 펜은 필기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이 새로운 기기는 내장된 카메라로 잉크의 흐름을 어떤 표면에든 기록하는데요. 어떠한 종이에든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모바일 기기로 전송됩니다. 그 다음 누아 서버에 업로드되어 디지털로 변환된다고 합니다.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. 블루투스 연결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암호화를 지원해 해킹이나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누아 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루트 필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 또는 직장에서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필기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 아날로그 필기에 뒤지는 점이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디지털 기기에 타이핑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누아는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합니다. 필기 내용의 디지털화 처음 보면 누아 펜은 그냥 보통의 볼펜과 같아 보입니다. 그러나 이 펜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펜에서 나오는 잉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. 이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펜에 저장되어 안전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페어링된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디지털 메모로써 검색, 공유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총 3개의 카메라와 4096단계의 압력을 구분할 수 있는 압력센서 절전형 고성능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또 이에 대한 기능은 회사에 보유한 잉크를 사용할 때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누아 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해 온 세상이 캔버스나 공책처럼 느껴지는 것 같네요.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